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예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나요? 호개성당 정초령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하느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매일의 시작을 하느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류한 배터리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 말씀으로 영혼을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금방 지쳐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아무리 바쁘셔도 하느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고합니다. 오늘 복음은 가톨릭 교회의 믿을 교리 4개 중 하나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우선 4개의 교리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천주 존재 하느님께서는 존재하신다. 강생구속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이시다. 네번째 상선벌아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4개의 믿을 교리입니다. 그 중에서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교리는 오늘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삶이 선한 일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강론의 문을 엽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 돈 많은 기업인, 유명한 공인들의 이름은 잘 기억하고 외우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고시원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리를 떼어오는 이들은 가난한 청년으로 기억할 뿐이고 밤마다 역사 주변을 맴도는 이들은 노숙자라고 불릴 뿐이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누구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리우고 누구는 이름이 있음에도 이름이 불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이 현실과 정반대의 장면이 연출되어 자주색 외투와 고운 아마포 속옷을 걸친 부자는 어떤 이라는 관형사로만 불릴 뿐이지요. 그러나 종기투성이 몸으로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사람은 라자로라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의 호명은 우리의 생각과 이래 다른 듯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두고 아우구스틴스 성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부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신 것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분께서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신 것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어떤 누군가로 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안드레아, 마리아, 요한, 글라라 등 저마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불리오기를 희망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자신의 이름을 매일매일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선함과 정성으로, 배려와 사랑으로, 희생과 나눔과 봉헌으로 이웃, 형제, 자매를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것이겠지요. 오늘 나의 하루를 중개 봉헌하면서 내가 마주하게 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곧 일상 속 나자로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하루 되기를 다짐해 봅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호계성당 부주임 정철용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정철용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